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크림파스타 편입니다 고추크림파스타 제가 자주 시키는 장미메이션이라는 술집에서 고추크림파스타하고 옛날치킨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가장 메인메뉴가 있어요 두개 가격은 28,000원이고 추억의 피카츄 돈가스까지 해서 리뷰벤트로 받은거 깔끔하게 먹방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노른자가 두개가 있는데 계란후라이 풀어 해칠게요 새우도 들고 조개도 들고 고추크림파스타라고 해서 고추가 보이진 않네요 와 요거 요게 임성 와 진짜 녹진하다 느끼한 맛보다는요 고추맛 때문에 딱 로제 느낌 나는데 로제하고는 또 사면 다른 느낌이네 새우가 들어가서 해물맛이 많이 나네요 해물하고 조개맛 여기 새우가 통째로 두 마리 들어있거든요 냉동새우인지 흰다리새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뭐 꽃게도 통째로 먹죠 바로 먹습니다 대가리에 수염까지 와 물 나오는거 쩐다 진짜 물이 나와야 맛있지 맛있네요 이게 해물파스타 느낌인데 고추를 가미해서 약간 좀 느끼한 맛이나 살짝 비린맛을 잡아준 것 같아요 옛날 치킨 시장통닭 느낌이네요 섹시한 윤나님 별풍선 타이밍 길었다 목에 걸렸어 튀김옷이 맛있게 먹으려다가 고마워요 네 스타일이야? 나도 너 스타일이야 너 먹고싶다 미안합니다 파스타가 먹고싶네요 꾸덕해서 전형적인 형 가짜사나이 얀나가나 야 거기는 다들 최소 구독자 30만 이상인데 나 쏘 죽었냐 맛있어요 또 다른 다리를 제가 하나 잡고요 꾸덕꾸덕한 파스타를 여기다가 이렇게 감싸서 먹는 건데 진짜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오늘 먹는 이유죠 섹시한 윤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예 윤나씨 잘 먹을게요 먹고싶다 파스타를 술 한잔 먹고오니 너도 잘생겨보이네 잘자 너도 잘생긴게 아니고 잘생겼다고 해줘요 아 나 진짜 얘들아 이 정도면 잘생긴거 아니냐? 서른다섯에 저번주에 모바일방송 못봤어요 예 아 진짜 너무하네 술 그냥 단단히 쳐먹었네 씨브랄련 음 맛있어요 네 씨브랄련이고 엠병이고 여기다 여러분들 요렇게 찍어먹으면은 상당히 더 이펙트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파스타 우와 한번 먹고 그리고 여기 단숭란인데 배달시간때문에 시간이 지쳐있습니다 통째로 먹을게요 가서 드시면은 식빵도 주더라구요 식빵에다 이렇게 파스타를 싸먹는건데 그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계란하고 3종으로 와 진짜 맛있다 안느끼한건 생각보다 이게 고추크림 파스타랑 느끼한 맛이 많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로제도 그렇고 요런 주황색 느낌이 나는 파스타는 파스타 싫어하시는 분들 도전할만해요 장미메이션이 이제 대전체인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다 배달도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깐다야 피카츄 먹어줘 이게 이제 추억의 피카츄 돈까스인데 참 코도 달아주시고 참 데코레이션을 잘 해주셨네요 섹시한 윤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계속 먹고싶게 쏘네요 피카츄를 네 10개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유혹할까 그녀가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리뷰이벤트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친구들 음 여러분들 손은 제가 닦겠습니다 참 그 안에 들은 고기는 별로 뭐 갬성이 없죠 예 갬성이 없는 사실 얄푸름한데 뭔가 추억의 갬성이 있어요 서울에도 장미메이션 있대요 네 우리 친구들 혹여나 주변에 배달이 되면은 이게 가장 인기 있는 조합이니까 피카츄는 뭐 여기 지점만 하는 거고 드셔보세요 어렸을 때 이제 학교 앞 문방구나 우리 때는 문방구라고 했거든요 지금 뭐 다이소나 여러분들 펜시점이나 아트박스에서 많이 사시는데 학용품을 그런 데 앞에 꼭 있었던 거 같아요 이 와중에 형님 내일 9시에 좀 깨워줄 수 있나 하... 요걸 할까 말까 하다가 참아 봅니다 착 같은 새끼 인생 코로나야 이 씨브라이 새끼가 그냥 맛있네요 예 여러분들 진짜 뭐 이게 하나 정도는 먹을만 하구요 예 두 개 정도는 물려서 막대가리 없어요 이제 성인댐이니까 예 그런 거잖아 군대리아도 잠깐 여러분들 롯데리아에서 나왔을 때 한번 먹고 이제 다신 안 먹기잖아 돈 아까워서 약간 고런 갬성이에요 어렸을 때 뭐 우리가 막 쫀득이 먹는 갬성이죠 뭐 돈까스랑 파스타랑 콜라보 어때 자 여기다 던지고 요거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먹으라는 거죠 스카츄가 뭐 거의 여러분들 형체가 안 보입니다 제가 먹다가 넣은 건데 요렇게 해서 파스타 면하고 먹으라는 거죠 아우 떨어지고 난리 났는데 씨브라 아씨 아까워 자 밑에 여러분들 섹시한 윤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왜 이럴까 오늘 윤나가 네 빨리 먹어달라는 거죠 피카츄를 뭐 삼위컷에 왜 이렇게 꽂혔어요 저기 집에는 정신 좀 차려요 어떤 남정네하고 술 먹었길래 그냥 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삼위컷에 뭐 이렇게 뭐 윤나님 사심쩐다 저분 되게 오래 봤어요 얘들아 나한테 사적으로 연락한지 한번도 없어 내 카톡도 알고는 하는데 제 방송에 팬분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그럴 분은 아니에요 웃자고 한 거 같아 아우 시원하다 롯데리아 분데리아 먹어 먹방해줘 저번주에 했잖아 아들아 여러분들이 상당히 재밌게 보셨는데 이근대이님이 지금 뭐 난리 났죠 예 그죠 그놈의 빚댑 200만원 하나에 처음부터 빨리 인정하고서 갚았으면 그만인데 연병떨고 조찌랄떠고 막 댓글 고정하고 지랄해가지고 지금 민심이 떡락을 했다 예 근데 니네들 그 생각 안 나냐 이번에 가짜사나이 투위에서 이근대이님 뺐잖아 김계란님이 그거 하는거죠 예 기획한거죠 진짜 운빨 쩔어 어쩜 그렇게 뭐 그냥 뭐 운이 그냥 천운이야 난 김계란씨가 진짜 신의 한수야 오 나 지금 뭐 지금 하고 있었으면 난리났을거 아니야 진짜 될놈은 돼 어 될사람은 되는거야 그게 어 될놈은 된다 뭐 이근대이님 뭐 인성문제 있었죠 예 정신좀 차리시길 아 진짜 맛있어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먹어도 뭐 옛날 치킨을 마시는데 요렇게 먹으면 고소해진다고 해야되나 그 느낌 큰거 같애 돈거래는 하는게 아니야 친한사일수록 돈거래하는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친한친구가 저 대학교 2학년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이 있었지 그때 제가 알바를 한참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방송 안할때 절대 안 빌려줬어요 그 친구한테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요 진짜 나랑 친하지 그럼 너한테 빌리면 안돼 요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계속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술 먹방도 해보고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결론은 맞는거더라구요 저도 아는 선배 형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딱 그 문득 생각이 나서 이제 돈을 안 빌려줬던건데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그게 맞더라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뭐 돈 문제 여러분들 뭐 빨리빨리 갚으시거나 하여튼 친한친구하고 이런 말 하지마세요 하여튼 염보성님이랑 먹성이 컨텐츠가 뭐야 네 먹성이 컨텐츠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야 영광이죠 그분하고 하면은 깜짝이야 깜짝이야 형 합박 안하잖아 합박 말고 여들아 이번주에 체험단 갈사람 있냐 내가 좀 체험단이 또 밀렸어 그래가지고 콜란비제이 감사합니다 또 여성분들이 제일 많은 먹방비제이 예 야 체험단 갈사람 톡 카톡해 아 저번에 그걸 이제 했는데 몇몇 친구들을 사귀고 했는데 뒤늦게 오더라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예 유튜브에 올라갔을때는 아마 지났고 지금 생방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나 깐타삐하고 블로그 체험단 하고싶다 이번주 메뉴는 아구찜 감자탕 좀 상당히 올드한 메뉴입니다 예 이번주 메뉴는 감자탕 아구찜 뭐 요런 느낌 뭐 냉면 한식 종류에요 저번에 회였죠 회 예 그래서 공교롭게 또 예 저랑 또 아구찜이나 감자탕에 소주 한잔 하면서 또 요런 인생얘기 그리고 블로그 그지체험 예 나도 블로그를 꿈꾸고 있다 요런분들 꼰대집합 옆에서 인삼주 하나 꺼내와가지고 동동주 하나 사이다 타가지고 막사 요런 감성으로다가 같이 또 여러분들 같이 먹방을 찍는게 아니고 제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그 블로포이 2라고 아이디에 제 아이디에 2만 붙이면 제 블로그 아이디인데 먹스타그램처럼 블로그 운영을 하는데 참여자 있으시면은 여기로 카톡 뭐 성별하고 예 뭐 사는 지역은 뭐 대전이면 좋겠죠 나이하고 해가지고 번호 남겨주세요 여기다가요 그럼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먹방 끝나고 한번 볼게요 옛날 치킨 또 한번 이제는 뭐 다들 아는 감성이라 바로 먹습니다 블로그가 쏠쏠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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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블로그를 하면서요 맛집 블로그를 하면서 한 달 숙비가 50만원에서 60정도 줄었어요 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여기 내 방송은 좀 먹는 쪽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월급이나 뭐 술값이나 술값까지 그게 긴세가 돼요 왜냐면 블로그가 이제 제가 뭐 맛집만 하는게 아니고 술집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뭐 하루 종일 그냥 블로그 하면 돈 거의 안 나가요 업체에서 지원받는 것만 먹고 뭐 술값 나와봤자 뭐 2-3천원 뭐 그 정도니까 대전은 코로나 좀 괜찮아졌나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여러분들 근데 이번 뭐 추석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래도 뭐 걱정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 뭐 뭐 체험단이 근황하는게 아니고 당첨이 돼야 돼요 블로그 업체가 있는데 사설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블로그 주소를 공개를 하고 면접을 보듯이 신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당첨되면은 가는 거예요 블로그 키우기 어렵지 않나 그냥 어려운 것보다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끈기 있게 하고 게으르면은 블로그 하기 좀 힘들어요 친구들 가게에 전화해서 저 블로그 운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방금 전에 얘기했다 음 전무역지가 이게 딜레이 때문에 못 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두 개 좋아해서 먹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귀찮아요 거의 제가 파스타면을 다 처먹어서 이 와중에 예 새우 한 마리만 더 통채로 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대안은 아닐 거예요 흰다리새우 냉동새우 뭐 요런 감성이겠죠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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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꽃게들여서 쓰는 꽃게 통채로 먹고 보여주는데 많이 아쉽네요 저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습니다 새우가 은근히 많이 들어있네요 한 마리 더 먹을게요 이거 먹고 까르보나라 치킨 너무 맛있네 여러분들 이제 탕수육도 부먹도 있고 치킨도 찍먹기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탕수육 부먹 찍먹 있듯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그러면은 부먹으로 해서 한 3개 정도만 여기다가 약간 숙성하듯이 담궈놓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 먹어보도록 할게요 파스타면은 거의 다 먹었고 나머지는 뭐 잔챙이에요 잔챙이 새우만 한 마리 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통채로 혹여나 드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제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제 꼬리 부분이 천장에 찍혔거든요 저도 엊그저께 대화구이 먹었는데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빨 뒤쪽에 잇몸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새우 통채로 먹을 때나 뭐 대화 버터구이 있잖아요 머리 그거 조심하세요 먹을 때 상당히 딱딱하고 네 다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풀리고 기회되면은 해외여행 먹방 브이로그 해줘 이거 여자친구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리고 코로나 를 떠나서 해외여행 아 못 갈 것 같은데 나들 한 1-2년은 못 가 가까운 일본도 못 가는데 뭐 씨부라 좀 가겄냐 뭐 늘 뭐 제주도나 가겠지 못 가요 여러분들 근데 여친 공개가 되거나 여친 생기면은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저도 브이로그 먹방이나 뭐 그런거는 보여드리고 힘내 일상같은거 깜딱형이 해외여행에서 먹방하는거 보고싶어 음 형님 저 이번주에 대전에 놀러가는데 놀 때 추천 좀 해줘 송심당 가시면 돼요 네 대전은 여러분들 송심당 가서 튀김소보로 하나 처먹고 그냥 뭐 예 다시 집으로 가면 됩니다 예 놀거 없어요 김밥천국 예 대전역 앞에 김밥천국이 제일 명소에요 아 솔깔 얘기해서 대전에 노샘도시인 이유가 맨 씨부랄 두부두르치기 이런거만 처먹어 칼국수 이런거 막 뒤지겹소 막 이영자 와가지고 막 좆지랄 떠는데 맛도 없어 니네 뭐 솔직히 두부 좋아하냐 고추장에 절인거 그냥 고춧가루 넣는거 맛 뒤지겹소 대전에 맛집 뒤지겹소 그냥 백종원 프랜차이즈 가 어 진짜야 그냥 뭐 애들 뭐 그러면 맨 자전거만 타고 할거 없어가지고 그냥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대전은 절대 놀러오는거 보다는 그냥 아는 뭐 의사님 예 여친 뭐 지인들 뭐 장거리 연애 요런거 하러 오세요 예 할거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뭐 끝까지 성심당에서 성심당 그 빵공장 거기 한번 견학가듯이 그러고서 이제 빵봉지 꼭 들고 와야돼 대전하면 꼭 이제 여러분 기념품이 있어 그래서 다들 그 성심당에 그거 로고가 이제 바뀐 그 종이가방이 있어요 네 그거 들고 가시면은 이제 인싸야 인싸 대전 여자가 예쁘기나 많은데 대전 여자는 예쁜걸 떠나 내가 봤을땐 좀 평범해 음 대전은 좀 평범한데 좀 좀 기가 세 대전 여자들 왜 기가 세냐면은 헌팅포츠 하나 여러분들 클럽같은데 가면은 뭐 서울은 야들아 홍대나 강남이나 뭐 그런 데 있잖아 신촌같은데 가면은 좀 번호 막 쉽게 딸 수 있고 막 잘 이렇게 합서가잖아 서울에 산 여러분들 타율이 한 3할 정도 되는 애들이 대전 뭐 내려오면은 뭐 야구선수를 제일 못하는 새끼 누구냐 거의 뭐 1할도 안돼 음 대전이 되게 뭐 헌팅에 불모지 뭐 클럽에 여자가 없다 이런게 아니고 여성분들은 기가 세요 예 그래서 고런거는 좀 있고 개인적으로 대구여자가 내가 봐도 이쁜거 같애 어 대구는 미인들이 많지 연예인들도 많고 좀 약간 키가 좀 크던데 대구여성분들이 좀 늘씬 늘씬한 분들이 많아서 맨날 사과미인 이런것도 있고 예 제가 뭐 경험해봤던 대구여자들은 거의 다 이뻤던거 같아요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상의할 수 있다 옛날 치킨 담가놓은 치킨 먹어줘 담가놓은 치킨은 조금 이따 먹을게요 이거 아직 담가놓은지 얼마 안되가지고 조금만 더 적셔놓을게요 너무 빨리 입에 집어넣으면은 힘들어 어떤친군가 그러니까 니가 여자친구한테 뒤지게 혼나는거야 파스타 먹을때 어 살살해야지 살살하고 천천히 스무스하게 놔야지 되겄냐 그냥 막 집어넣으면 여자들이 파스타 막 먹을때 막 꼽주잖아 어 그냥 막 집어넣으면 안돼 슬금슬금 컨트롤하고 넣었다 뺐다 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또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예 그거는 고갬성이죠 예 저런 친구들이 보면 그냥 넣으려고 해 막 그러다가 뺨대기 앉자면 오빠는 병신 배려도 안해 이 병신같은 새끼만 야동만 쳐보고 아 미안합니다 야동이 왜 낳은지는 모르겠는데 천천히 넣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 아주 어린친구 같은데 예 인생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음 그치 슬로우 슬로우 킥킥 저도 이제 스무살 때 이제 무언가를 먹을 때 파스타를 먹을 때 이제 그냥 마구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걸 느꼈어요 예 진짜로 여기 계신 분들은 깐다 말 명심하세요 그것만 또 여러분들 하나 깨우치셔도 예 상당히 파스타 먹을 때 ам에 기분이 좋다 예 서로 윈윈 행널 광제 옛날 옛날 주멸윈으로 되어있어요 예 노린거에요 가끔 어그로 꼴라고 제가 해놓는건데 저렇게 물어봐주면 나야 좋지 내가 10년 전인가 봤는데 아직도 방송 안에 방송은 정확하게 10년 정도 된 거 봤고요 재밌게 놀러오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재밌는 BJ는 아닌데 여러분들의 추억이 아이콘인 것 같아 유튜브 댓글이나 오시는 분들 보면 저녁하시고 주부님 되시고 감사합니다 이거 순살인가? 뼈 있는 거예요 뼈 있는 거 정확하게는 11년이 먹방 안 했을 때도 있으니까 해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데는 없고요 일본밖에 안 가가지고 일본밖에 안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당시에 솔직하게 아는 기집애하고 둘이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여성분하고 당연히 맛집을 찾고 저녁에 술집 겸 맛집을 찾았는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꼬치집이 있었어 한국인이 운영하는 오사카에 꼬치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나같은 애들이 많이 와 보통 이제 커플들이면 커플들이 먹고 가야 되잖아 또 직업병 나온 거야 또 이빨병 진행병 그래가지고 거기 막 새 테이블이 커플이었는데 친구가 됐어 나 때문에 내가 막 사회보고 진행하고 막 아저씨한테 막 서비스 받고 지랄 연병을 떤 거야 막 일본까지 가서 BJ 짓거리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 2차로 나와가지고 이제 숙박업소로 들어간 거야 걔네 거기로 비즈니스 호텔로 그래서 뭐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까지 말게요 예 하여튼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던 예 그런 참 재밌었던 예 재밌었네요 재밌어요 일본 여행 갔을 때가 뭐 가장 뭐 썰이 많은 게 그거 뭐 거기밖에 안 갔어요 일본밖에 제가 뭐 여러분들 일바가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 유니클로 싫어하고 여러분들 롯데 싫어하는데 일본 여행이 가격도 싸고 이제 가까우니까 자주 갔죠 아 그냥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아들아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재밌게 그냥 술판 버리고 놀은 거지 엠티 같듯이 일본이 여행 가기가 딱 좋아 대전에서 이제 대구 동대구역까지 30분 걸리고요 여러분들 동대구역에서 만나요 동대구 뭐지 하여튼 뭐 대구공항까지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대전에서 1시간까지 대구공항을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일본까지 1시간이면 또 가니까 총 2시간이면 일본 가요 그러니까 뭐하러 제주도가 그 돈이면은 당연히 일본 가지 그래서 뭐 방송하면서 짬짬이 일본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뭐 이상 그 이하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일본 여행의 뭐 강점을 들자면 약간 뭐 서양 분위기하고 동양 분위기하고 반반의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먹방하고 근데 이제는 일본 못 가서 아쉬운 다 못 가니까 뭐 아쉬운 것보단 여러분들 어쩔 수 없지 코로나가 빨리 여러분들 용식이 돼야지 대전이면 청주공항이 더 아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후쿠오카하고 뭐 오사카하고 갈리는데 일본 여행이 가장 베스트는 청주공항에 없는 그 루트가 있어요 나 대전 사는데 형을 한 번을 응 못 봤네 은근히 많이 지나친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저는 차가 있고 예 자가용이 있고 대중교통을 안 끌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밤에 활동을 많이 하죠 BJ다 보니까 예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술 마시로 많이 나가서 낮에는 잘 못 볼 거야 아마 낮에도 뭐 주말에는 활동하는데 거진 차 때문에 여러분들 뭐 예 마주칠 일이 없죠 자가용 있는 사람들은 솔깔기에서 예 좀 그런 게 있지 일본은 나고야가 좋아 다음에 진짜 코로나 풀리면 나고야 한 번 가볼게요 친구들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 합시다 야 이러면은 아까 부먹이죠 이게 제가 소스에 푹푹 담궈 나서 이제 뭐 탕수육을 치면 부먹인데 이거 한 번 맛 좀 봅니다 맛있다 훨씬 맛있네 좀 더 이게 녹진한 소스가요 달라붙어 있으니까 진해졌어요 치킨 그냥 속까지 그냥 소스가 배네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파스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맛있냐 맛있어 형 또 아 왜 이렇게 했냐 누구야 달심또 달창인가 이 씨부라 이 새끼가 달창인가 그냥 냅두지 그랬어 나 이런 거 못 보는데 아 제가 여러분들 깔금병이 아니고 옷에 이런 거 묻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아 나 진짜 왜 말했냐 그냥 내버려 둬 녹화 끝날 때까지 너 때문에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 잡 같은 새끼야 아 다행히 여러분들 검은색이라 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안 입을려던 가디건이라 어디서 오버핏 막 예 이상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다행히 근데 검은색이라 지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술 먹으러 갈 때 절대 흰색 옷은 안 입어요 예 이런 거 신경 쓰여서 예 깔끔하죠 예 깔끔하죠 예 됐네요 아 보면 안 돼 나는 친구들아 한 번 더 계속해서 먹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은 부먹으로 또 즐길 수 있는 감성이에요 엄청 춘어처럼 먹어서 옷에 묻어도 상관없어? 아니 근데 제 성격이 원래 옷에 뭐 묻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친구들 음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제 친구 이제 술집 하는 친구나 가게 하는 친구도 물어보니까 이런 놈 한두 명이 아니래요 그래서 꼭 이제 저 같은 새끼들 특징이 옷에 뭐 묻으면은 아줌마한테 물티슈나 물수건에다가 퐁퐁 묻혀달라고 그게 조찌라를 떤다는 거야 그게 나야 친구들아 음 별 연병을 다 떨어 음 티도 안 나는데 막 고추장 같은 거 살짝 묻었는데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예 저 같은 새끼랑 다니면 쌈따 형 보통 방송 끝나고 바르잖아 요즘에는 술 먹방을 위주로 하니까 아침 6시 7시에 끝나잖아 잘 수밖에 없어 그 시간에 뭐 친구를 만나겠냐 내가 딸디리를 치겠냐 뭐를 하겄냐 음 야 그리고 애들아 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사면 다 죽일 거냐 그 티셔츠를 봤는데 어디서 음 포르너브 그 로고 알지 포너브 그 티셔츠를 팔더라고 후드티를 그 해외 직구로 보니까 35,000원이야 사면 애들아 다 인싸지 음 그거 사도 되냐 아니 입고 싶어서 그래 난 당당해 어 난 그런 거 잘 입어 원래 튀는 거 좋아해서 그냥 무난하게 검은색의 포너브 이거 여기서 먹방하는 거야 니들아고 어 35,000원인데 같이 살래? 애들아 같이 살래? 나 혼자 살면 쫄려서 그래 미안해 저번에 미니 전기화로도 수잘데기 없는 건데 니들아고 같이 사가지고 혹여나 이제 술 먹방 되면은 같이 같이 결제해요 나 혼자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링크 같이 알려줄게 나 진짜 판매자 아니야 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다 걸게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지같이 어 같이 사야 돼 니네 같이 산다 했다 나랑 직구 같이 해 어 공동구매는 아니야 자 오케이 나랑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인싸니까 오케이 깐타펜 아세이깐 뉴스에 있다 이 앞광고 지려버렸죠 네 네 같이 여러분도 이따가 우리 구매합시다 네 쿠팡 이런데는 안팔아요 네이버에 보니까 있더라고 아 너무 깐지가 나는 거야 아 난 솔직히 그게 깐지보다는 웃길라고 하는게 아니고 재미도 없지만 그 자신감이 너무 좋아 음 그걸 입고 다니는 당당함 근데 원래 그게 진탱이 있대 근데 진탱도 생각하면 별로 안 비싸 뭐더러 그런 걸 씹으랄 진탱으로 사냐 어 한 3만원밖에 차이 안나더라고 진탱하고 근데 뭐 한철입고 버리는거죠 한철입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여러분들하고 꼭 입었으면 좋겠네 자 마지막 하나 담궈놓은 거를 예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란이 있는데 계란하고 같이 노른자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노른자가 원래는 그거였는데 살짝 반숙되기 전이었는데 지금 굳었어요 요거를 치킨하고 이렇게 얹어서 요거를 치킨하고 이렇게 얹어서 아 진짜 맛있어 오늘 이상하다 사람이 많은게 아니고 먹방하면 늘 이래요 예 새벽방 새벽 먹방 1등 술먹방 1등 예 먹방 안하면 여러분도 원래 먹방 BJ들은 관심 없어 얘네들 먹는거 보러 오지 냉정에 어쩔 수가 없어 요 호구영 같은 친구들이 많은데 비제에 먹방 카테고리에서 먹방 BJ는 먹방 안하면은 그래요 거의 다 뭐 이제 좀 사람 많은 친구들은 남캠이나 여캠이나 이제 다른 루트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친구들인데 참 이거에 대한 과제를 10년간 못 풀었어요 제가 한참 잘나갈 때도 먹방 안하면 사람들이 뭘 안 좋아해 파스타에 밥 안 비벼 먹나 배불러야들아 이거 상당히 오늘 양이 많았고 면은 여러분들 진짜 안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다 먹었어요 옛날에 자주 봤는데 말숨치 대단하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단거 먹는게 진짜 훨씬 맛있네요 이게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먹는거보다는 단거 먹는게 훨씬 맛있는거 같아요 아우 시원하다 자 이번에는 어 뻑살이 아닌 예 요런살을 좀 먹겠습니다 요게면서 좀만 이렇게 찍어서 하루에 한 끼 먹나 두 끼 먹을때 있고 세 끼 먹을때 있고 그런데 주말에는 신경 안쓰고 다 먹어요 음 평소에는 그냥 먹방때문에 한 뭐 한 끼 두 끼 사이 먹는거 같아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힘드네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여성분들 저는 어떤 사람이 어울려요 만약에 제가 뭐 지금 결혼할 마음은 없거든요 먹방에서 이런 질문은 한번도 안해본거 같아요 술먹방 빼고 저는 어떤 여자가 어울릴거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초성난 엄마 갑자기 야 너는 도대체 누구랑 이렇게 어 만나길래 뭐 누구랑 안 만나길래 이렇게 결혼을 안할라고 하고 뭐 어떤 여자한테 나보고 디였네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디인게 아니고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원래 씨브랄 뭐 여자가 있던 말던 이랬거든 근데 어떤 남 여 어떤 여자 씨브랄 어떤 여자가 여러분들 어울려요 깐다한테는요 잘 먹는 여자? 잘 먹으면 좋지 근데 뭐 씨브랄 뭐 나까지 잘 먹는데 그러면 안되지 않냐 식비 어떻게 이렇게 나긋나긋한이요 제가 이제 쎄가지고 제가 이제 쎄가지고 근데 저 실제로 쎄진 않아요 에 조용해요 엄청 여성스러워해야돼 음 좀 약간 좀 부신한 음 친구같은 귀여운 여자 끼 많은 여자 참한 여자가 나랑 잘 어울려? 참한 사람? 아 참한 애를 만나야돼 오 되게 의외네 음 친구같은 여자 이야 우리 친구들이 뭐 예 관상불주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참한 여자가 많이 나오네요 음 쎄 제가 암벼가진 않아요 암벼가진 않습니다 방송이니까 그냥 여러분이 띄워주는거지 가슴 큰 여자는 이제 아니에요 하지마세요 엠 바뀌었습니다 자존감이 조금 놓고 티키타카가 좀 돼야돼 애교하고 장난이 많아야돼 예 여러분들 이거면은 거의 뭐 김태희 아니에요? 예 예 거의 뭐 이거는 저보고 비가 되라는건데 뭐 씨브라 발톱도 안되는데 여러가지 다 비교해도 뭐 거의 뭐 씨브라 뭐 얘네들은 뭐 드라마에 나오는 김태희야 어 요즘 누구잘나가? 없네 나 결혼하지 말라는거죠? 항상 먹방만 하고 오늘의 메뉴는 요만해야겄네 아니 다들 뭐 여러분들은 뭐 예 완벽한 사람만 하네 거의 뭐 예 쓰읍 쓰읍 안되겠네요 여러분들 저는 결혼 못하겠네요 이번 생에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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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하면서 레전드 음식이나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뭐야 아 개인적으로 최근에 먹었던 음식은 그 그거 그 페리카나의 청양고추 양념치킨 어 요즘에는 제가 여러분들 먹방을 잘 안하잖아요 그 치킨 먹방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양념치킨 중에서는 거의 탑이었고 그리고 술먹방에서 가장 맛있었던 조합은 최근에 먹었던 그 소고기와 진진짜라 조합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니와로 사가지고 리뷰하면서 그 진진짜라하고 같이 꿀조합 보여드렸는데 꼭 드셔보세요 뭐 일반 소고기 뭐 미국산 호주산 상관없고 한우도 상관없고 네 진진짜라하고 소고기랑 같이 먹으면은 정말 맛있는데 조만간 제가 먹방으로 한번 꼭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 오늘은 파스타 먹방 고추크림 파스타 그리고 옛날통닭의 꿀조합 메뉴였는데 주변에 뭐 장미멘션이라는 예 체인점이 있다면은 요조 한번 즐겨보시고 혹여나 없다면은 파스타와 치킨 그리고 치킨과 파스타 조합 제가 봤을때는 뭐 꿀조합보다는 그냥 예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여성 취향 적용 메뉴로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매장 가서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약 좀 식어빠져가지고 요 식빵도 안 준거 봐서는 요거 매장에서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내돈내산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이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맨날 추천만 받아보고 먹어본 요 조합 깐타비아는 찬성일세 찬성일세 흰